계단재라고 하면 당연히 옥재나 철재 또는 콘크리트가 연상될 것이다. 그 같은 재료가 경계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내구성이나 공간의 활용면에서도 뛰어난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지 흙을 테마로 하는 마음 소품,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면에서 접근하고 싶었다. 산에는 사람이 가는 대로 산길이 되고, 달리는 데가 다 계단이 되듯이, 사람이 밟고 지나다닐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달아서 더욱 운치가 있고 정감이 가는 계단을 만들고 싶었다. 필권축 전문가 논문에서 계단 안과 계단 날개를 일체형으로 타설하기 위한 버프집 설치 작업 믹스통에 흙, 물, 석회 등을 혼합하고 골삭기를 이용해 타설 타설은 제 담당이라 영상이 없어요. 에어치퍼를 사용해 계단 모양대로 색을 파내고 있는 모습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범적뼈를 놓고 사용중인 현재의 계단 고맙습니다.